자 이거는 뭐 그 고민설도 아니고 경험담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볼 드렸는거 뭐냐 하면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어 제가 그 전에 영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 어 고절 사연자 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어 대학교에 석사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석사 나온 분이 계셨는데 다짜고짜 그 사연자 분한테 남자가 되어 남자가 되가지고 대학을 나와야 사람이지 대학도 안 나오면 그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무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진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건지 방송대로 나와야 되는 건지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어 털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분이 기간지 그 석사 나왔는데 기간지 교사를 하고 계신 거에요 근데 기간지 교사를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절 사연자 분한테 어 굉장히 무실한거죠 늦었죠 어 그분이 너무 거기 상심을 받고 아 정말 대학에 가야 되는 건지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자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 사연자 그 그 친구분한테 어 정신 차례라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세게 보라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의 석사나 나와가지고 기간지 교사를 하는 주제에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친구한테 그렇게 뭐라 쏴 붙이냐 그 친구 라고 대화하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영상 보신 분이 기억하실 거에요 맞죠 근데 어 그 영상을 보고 어 그런 똑같은 입장 계신 분들이 기분이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아무래도 아마 지루 님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신 거 같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좀 뭐 마음이 불편하셨나봐요 어 그래서 이분이 아마 커뮤니티에다가 어 이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아 아 그때 그 아 그 김은찬이 친구님 이군요 아 반갑습니다 네 은찬이 친구입니다 얘기 듣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댓글 남겨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반성할 필요는 없죠 근데 어 이게 일하는 게 그렇잖아요 일이 딱 힘들잖아 힘든데 이 사람하고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게 정말 더 힘들어요 내 몸 내이 내 입에 맞는 일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하고 손에 맞는 사람하고 편하게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오래 일할 수 있더라구요 일이 돈이 많고 보수가 좋아도 사람이 안 맞으면 이건 답이 없어 아무튼 그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 바라겠구요 일단 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진우님이 그 영상에서 그 영상을 보고 아마 불쾌하셨나봐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그 영상에 대한 해명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읽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에 댓글 달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댓글 달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남깁니다 지나가는 기관제 교사 석사 졸업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분은 교사로서 인성이 글러먹은 것 같구요 학생들이 과연 뭘 보고 배울까요 자 두번째 bj님께서는 bj 아닙니다 유튜버 입니다 스트리머 2번에 석석까지 해놓고 기관제는 하는 인간이 할 소리냐 내가 저번에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무시받을 거다 기관제 교사는 실력이 안 돼서 기관제 교사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기관제 하시는 모든 교사분들을 비하하시는 건지요 현재 교육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구요 교사가 되려면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직 이수 사험대 졸업 그 외 마지막으로 교사의 꿈을 갖고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여 교사 자격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기관제 교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석사 졸업하면 1급 전교사 자격 또한 주어집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임형 경쟁률 주요 교과목은 30대 1을 넘는 엄청난 수준이고 기관제 교사 경쟁률 또한 100대 1을 넘는 수준입니다 하물며 요즘 전교사 되려고 1억 정도 내고 채용됐다는 뉴스도 종종 보이고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물론 간혹 인성이 글러보고 몇몇 분들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비하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라고 적으셨는데 아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마 그게 기분 나쁘셨나봐요 석사 과정으로 기관제라는 인간 뭐 그 얘기가 만약에 본인한테 기분이 나쁘셨으면 뭐 일단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 그 영상을 보시기까지 영상을 이미 댓글 다치기 전에 사실 언제부턴가 기관제 교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졌잖아요 맞죠?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특히 기관제 교사분들이 뭐 어 종교사랑 똑같은 어떤 그 어 데오레라라는 뭐 시위 같은게 뉴스에 전파를 타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말 샀잖아요 아니 시험에도 어? 정당하게 시험 쳐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하고 당신하고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냐고 맞잖아요 여러분 임용고시 본 사람들은 그 시험을 엄청난 경쟁이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기관제는 그거 시험 경쟁 없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기관제에 대해서도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네요 아시는 형님의 임용고시 두 번 합격하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 말이 보통 4년에서 6년 준비해야 되고 역사 같은 경우 키워가 안 나오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다른 시험 준비하라고 사립학교 교사는 좀 그렇더라고 돈을 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한 1억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급하면 낼 수도 있죠 왜냐면 한 6년 정도 일하면 그 돈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동리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건데 현명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 내가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거잖아 맞죠 내가 그 시험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야 5년 10년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임용고시 보신 분들이 다른 시험 준비하냐 준비 안 하거든요 임용고시 하나만 바라봐요 임용고시 보신 분들이 다른 시험 준비하는 거 딱 하나야 교육행정직 근데 사립학교 교사는요 또 단점이 있어요 기동리 사립학교 교사는 또 사립학교 교사 나오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또 웃긴 게 뭐냐 하면요 사립학교 교사분들은 대부분이 정렬을 못 채워요 다 명퇴당하십니다 보통 50을 잘 못 넘기시더라고 오래 버티면 53살, 4살 이게 잘 가르치기니까 사립은 잘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립은 이사장 이사장 재단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사장 재단이야 이사장은 잘 안 보이면 교장도 1년에 3번씩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랬다거든요 1년에 교장이 3번 교장이 헷갈려요 저 사람이 교장인지 교감인지 그리고 보통 교장을 하려면 선생을 하다가 교감해서 교장을 가야되잖아요 그렇죠 잘립니다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교장도 잘립니다 교장이 낙하산이야 사립학교는 교장이 낙하산도 많이 옵니다 보통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장하려면 교감이나 부장이나 여기서 선출이 돼가지고 가야되잖아 교사 20년 한 사람이 그렇게 가야되는데 나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교장이랍시고 딱 와가지고 교장치고 너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 얼굴에 교장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작교 다닐 때 그랬으니까 말그래도 사립은 이사장이니까 이사장만대로 인사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감하고 교장을 허수아비야 어 허수아비 나니깐요 고민 어디다 보내나요 아 고민 지금 보내시려고요 어 태양님 이거 끝나고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고민요 아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겠어요 태양님 지금 당장 적어서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바로 해드릴께요 일단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잤으니까 시간 늦췄으니까 일단 마음 바뀌기 전에 지금 적으세요 지금 당장 적으시고 어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일보 교연하게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 대신에 내가 해드릴께요 어 다 적었으면 얘기하세요 일단 내가 그 얘기하면서 기간제를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관제 교사를 뭔가 비해하려고 얘기한게 아니라 댓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영상 보시면 아 일단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뭐 기관제 하시는 것도 뭐 일명고사 책 일명고시 쳐가지고 단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고 하다보니까 저 돌아서 오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뭐 열악한 대구 받고 들어오시는 건데 그런 어떤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안하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거는 기관제 교사를 정말 뭔가 무시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기 보다는 저는 저 사연자분의 어떤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대놓고 사람을 뭔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니 본인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 뭐 세 가지 교사된 루트 중에서 가장 어 뺑 돌아서 오는 거잖아 맞죠 그 불이 너무 내가 봐도 자기가 좀 뭐 섭섭하고 했다고 뭔가 대는 거 마냥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게 사연자분이 사람이 착한 거 같은데 그거를 어 돌려까기 형식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만약에 면전에 이렇게 있으면 한대 때릴 정도로 진짜 괘씸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사연 사연 그때 얘기 들으셨을분들 아마 여기 다 들었기 싶은데 영상이 있어요 그 조회수가 높아 그 영상 보신 분들은 그때 약간 분노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저게 친구가 맞나 싶은 정도로 친구 친구라고 말하기도 그렇 친구 새끼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긴 했어요 만약에 얘기 문치가 빠는 친구가 하면 멱살 잡았겠죠 돌아왔나 가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기관제 교사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왜 예전에 예전에 시위 때문에 정규직 전환 관련 시위 때문에 정규직 전환 관련 시위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 점은 잘못됐어요 그 대신에 네 네 본인도 어차피 교사 생활 하실 거면 기관제 교사분들도 나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 굉장히 남다른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우리 어 댓글에 대한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